자,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할 부분을 확인해 보죠. 오늘은 자, 챕터 2, 자, 일형식, 이영식 할 거예요. 일형식, 이영식, 자, 형식의, 일형식의 구성의 의미는 자, 여기 잘못됐네요. 자, 일형식의 구성은 그리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우리 봤었죠? 자, 동사가, 동사가 어떻게 된다? 바로 형식을 결정한다 그랬었어요. 형식을 결정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 기준 뭐였어? 여러분, 목적어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사, 위에는 뭐? 타, 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 더 있죠? 뭐야? 보호가 있나요? 없나에 따라서 보호 없으면 뭐였어? 보호 없으면 완전, 보호가 있으면 불완전.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동사가 5형식을 결정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표, 물론 구석탱에 있는 표 보세요, 여러분. 보셨을 때, 자, 일형식의 구성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어, 동사였어. 여러분, 주어, 동사는 뭐야, 여기서? 어떤 동사 종류예요, 여기서? 어떤 동사야? 바로 완전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죠? 완전 자동사. 그러면은, 아,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완전 자동사구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완전 자동사라고 했는데, 완전 자동사라고 했는데, 이 완전 자동사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셨죠? 하지만 느껴야 돼, 아셔야 돼. 뭐야? 완전하다. 자동사이다. 동사 혼자 서서도 이 문장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즉, 일형식의 구성은 주어, 동사이고요, 의미는 뭐라고요? 아, 동사 혼자서 이 주어가 원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 해서는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되겠죠. 주어가 동사하다가 돼요. 자, 두 번째, 이 형식의 구성은,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이 형식은 무슨 동사를 쓸까? 이 형식은 일단 주어, 동사, 보오잖아요. 그죠? 그럼 주어, 동사, 보오인데, 자, 어떤 동사를 쓸까? 바로 불완전 자동사를 쓸 거예요. 불완전 자동사. 자, 불완전 자동사 쓸 건데, 자, 이 동사 불완전 자동사 중에 대표주자 뭐 있어? 첫 번째, 말했던 거 뭐 있어요? 불완전 자동사 중에 대표주자? 아하, 바로 비동사야. 비동사. 자, 말했다시피요, 비동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동사가. 비동사가 생긴, 자, 이 형식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 비동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비동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근데 비동사는, 자, 이 형식에도 쓰이고, 이 형식에도 쓰이거든요. 좀 있다가, 이 형식에 쓰일 때, 이 형식에 쓰일 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럼 또 비동사가 있고, 또 뭐 있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있다 그랬죠?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grow도 있었고요, get도 있었고, go도 있었죠. grow, get, go, grow, get, go, come, 그리고 그 외에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grow, become, 자, get, 그리고, go, 자,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면은, 자, 다음, 자, 해볼까요? get, get은 뭐야? get, get 뒤에 뭐가 와요, 여러분? drunk라는 형용사가 뭐죠? 형용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말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뭐예요, 원래? 형용사로서 치한, 즉, 술, 치, 한 이런 뜻이 있어요. 술, 치, 한, 술, 치, 한 뜻이 있는데 get, drunk하다는 뭐야? 상태 변화잖아. 아, 뭐야? 술이 취하다, 술 취하다. 어떻게 돼요? 멀쩡하다가 술이 취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은 뭐다? 주어, 동사, 보어. 여러분, 제가 문제나 낼게요. 자,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뭐야? 뭐야, 여러분? 아, 명사 있었다. 왜? 명사하는 역할이 뭐야? 주목, 보호잖아. 주어, 목적어, 보호잖아. 그제 명사 들어가겠죠? 또 뭐야? 아까 전에 형용사는 있었죠?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는 한 역할이 뭐길래? 첫 번째, 명사 수식이야. 두 번째, 뭐야? 아, 형용사. 즉,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호 역할. 그래서 어떤 지금 그의 형성이 돼요? 아, 주어와 보호가 쌤쌤이다. 같다. 같다라는 형식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서 장문 통해가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저는 학교에 걸어갑니다. 저는 학교에 걸어가요. 어떻게 하죠? 자, 이 문장에 자,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요? 걸어가다, 걸어가요. 걸어가다, 걸어가다죠? 한번 걷다, 뭐야? 걷다, 워크이죠? 워크. 아유, 워크이에요. 걸어가는 주체는 누구야? 주어, I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I walk, I walk. 여러분, 이 L은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월크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돼? 워크. I walk, I walk. 이렇게 하시는 거야. I walk 하고 나서 어디를 걸어가, 어디를? 학교로. 그럼 어떻게 돼? I walk. 주어, 동사로 완벽해. 완벽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다음에 나온 애는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자, 명사는 원래 무슨 역할? 명사는 무슨 역할에 원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 명사를 더 이상 명사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럴 때 앞에 뭘 붙여라? 아하, 전치사 2를 붙여주자. 아, 뭐야? 전명구가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 근데 뭐가 돼? 하나, 둘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두 개 이상이 됐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됐어. 그죠?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됐고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뭐야? 구구나. 그래서 전명구라고 부르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 즉 수식어 역할이었죠. 수식어 수식어 역할이었어요. 그럼 얘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 자, 주어, 동사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걸어가요. 어디로? 학교로요. 학교로 이 부분은 여러분 당연히 문장 형식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요 문장 형식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왜?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종류의 수식어? 전명구예요. 아, 저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 전명구는 지금 형사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이에요? 당연히 부사죠. 학교로 걸어갑니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래서 뭐야? 이거 일형식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자, 따라해 보실까요? I walk to school 네. 그래서 일형식 된다는 걸 알아보세요. 자, 그런데 CF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훈은 그의 강아지를 매일 산책시킨다. 산책시킨다. 한마디로 말해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뭘 걸린다는 뜻이야. 그죠? 걷게 한다는 뜻이잖아.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걸어가게끔 시켜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동사는 산책시킨다? 네. 똑같은 동사였어요. 제훈 자, 당연히 주어는 뭐예요? 제훈이 되겠죠. 제훈 제훈은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걸립니다. 강아지를 걷게 만들어요. 그죠? 걷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뭐야? walks가 되겠죠? 당연하죠. 3인칭 단수고요. 3인칭 단수고 일반 동사의 현재잖아. 제훈 walks 맞죠? 이렇게 주어 동사 형성됐어요. 근데 걸리는 거야. 걷게 시키는 거야. 그 걷게 시키는 건 누구야? 걷게 시키는 건 누구야? 그의 강아지. 강아지. 누구 강아지? 그의 강아지잖아. 근데 보면 어때? 그의 강아지. 강아지 명사잖아. 그리고 또 동사의 대상이 됐네? 뭐라고 불러요, 이거? 목적어. 목적어 부르죠. 제훈은 뭐예요? 걷게 시킵니다. 누굴 시켜요? 그의 강아지를 지금 뭐야? 산책 시킨다는 얘기죠. 산책 시킨다. 제훈은 산책 시킵니다. 그의 강아지를 언제? everyday. 매일. 아셨죠? everyday는 네, 수식어 부분이에요. 수식어 부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야? 지금 같은 work이에요. 같은 work입니다. 같은 동사. 하지만 어때? 그 의미, 즉 쓰임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도 변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제훈 walks his dog everyday. 제훈 walks his dog everyday. 자, 지금 따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일단 머리로 이해하셨으면요. 입으로 붙이셔야 돼. 입에 붙이셔서 자동적으로 내가 툭 건드리면 말이 쏟아지게끔 거기까지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셨죠? 자, 다음 읽어볼게요. 그 공원에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배웠어요. 자, 뭐야? there 쓰고요. there is there is 또 there was 이게 뜻이 뭐였죠, 여러분? 뭐뭐? she 있다. 또 뭐야? there was는 뭐였어? 과거니까 뭐뭇이 있었다라는 말이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there are there are 그리고 또는 there were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there were 그건 뭐야, 이건? 뭐뭇 들이 있다. 또요? 뭐 들이 있었다가 되겠죠?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잘 받아 적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전거예요. 많은 자전거. 자전거가 한 대야, 여러 대야. 여러 대가 아니야. 그럼 뭐뭇이 있다는 뭐야? 아, 요 뒤에 뭐야? 단수 단수 명사가 오는 게 맞고요. 뭐뭇 들이 있다는 뭐야? 아, 복수 명사가 오는 게 맞아.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잖아. 그죠? 어떻게 돼? there is, i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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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죠. 아, 그죠? 바이시클스, 자전거들. 그죠? 바이시클스. 그런데 뭐 어때? 많은 자전거. 뭐야? many 바이시클스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그 공원에. in the park 될 거예요. 자, there are many 바이시클스 in the park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몇 형식일까? 수업시간 했었죠? 이 대어에 절대 속지 말라고. 이 대어, 이 대어 속지 말라고. 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부사예요, 부사.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여러분 뭐야? 수식어. 문형에 포함되어, 안 돼, 부사. 안 되잖아. 그죠? 안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어디 있을까? 아하! ar라는 뭐야? be 동사. 맞죠? 그리고 many 바이시클스 라는 뭐야, 이거는? 뭐예요? 주어죠. 그러면 아셔야 될 건 뭐야? 대어가 앞에 오면은 대어가 앞에 오면은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는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there be 동사죠, 그죠? be, 동사. 자, 지우고 깨끗하게 쓸게요. 자, there 다음에 be, 동사. 그런 다음에 주어가 온다는 거. 아셨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뭐야? 여기에 there 동사 주어에 어순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건 뭐야? 부사기 때문에 없어. 아, 뭐야? 결국에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there are many bicycles in the park 잖아. 그죠? 안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결국엔 뭐야? many bicycles 주어 아는 뭐야? 동사 얘는 부사니까 포함이 안 돼. 아, 얘는 뭐야? in the park는 뭐야? 어, 또 나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단어가 맞네? 근데 주어, 동사는 없어. 그럼 뭐야? 전명구가 되겠죠. 전명구 이해가셨죠? 얘는 또 뭐예요? 얘도 수식어 아, 뭐야? 주어 동사밖에 없는 일형식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잘 두세요. 자, 그 약이 야, 그 약이 효과가 있어. 그 약이 효과가 있어. 어떻게 될까? 안 그러면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그 약이 그 약이 효과가 있어. 라고 말하네요. 그죠? 그 약은 뭐야? 더 필 필은요, 여러분. 알약 알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알약 그런데 보통 약을 얘기할 땐 그냥 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털어놓는 약이 있죠? 알약 같은 거 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필 뭐야?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뭐예요? 웍 쓰 가 되겠죠. 뭐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더 필 웍 쓰 에서 왜 붙었어? 주어가 삼인칭이고요. 그리고 다 삼인칭이고 삼인칭이고 단수고요. 현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S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해볼까요? 더 필 웍 스 더 필 웍 뭐예요? 그 약이 효과가 있다. 그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자, 다음 가보시죠. 나는 한 시간 동안 줄 서 있었어요. 나는 한 시간 동안 줄 서 있었어요. 여러분 줄 서 있었다. 서 있었다가 동산해. 서 있었다가 동산해. 그죠? 누가 서 있었어? 내가 그죠? 주어 동사 뭐야? 저는요. 서 있었습니다. I stood 가 될 거예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서 있었어요? 어디에 서 있었어? 어디에 서 있었어? 줄 안에 I stood in line 어디 서 있다고요? 줄 안에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For an hour 자, 그럼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여기 있고요. stood 서 있었다라는 동사고요. 인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한 시간이라는 명사 뭐야? 이거는 전부 다 전명구라는 뭐 수식어 아셨죠? 얘는 당연히 주어 동사 일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 자, 다음 그는 타고난 의사야. 자, 그는 타고난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의사입니다. 먼저 해볼까요? 그는 뭐 이다 써놨는데 어때? 불안해. 불안해.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 돼. 우리는 자, 동사 혼자서는 동사 혼자서는 주어를 완벽하게 보필을 못해주네. 그때 필요한 말이 뭐다?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불안전 불안전 자동사라고 불렀죠? 즉, 뭐야?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주어를 감당을 못해. 그럼 뭐야? 자기 혼자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끌고 와야 되잖아. 그죠? 싸움할 때 자기가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 힘센 친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야? he is 그는 의사입니다. 뭐야? a doctor 그래서 어떻게 돼요? he is a doctor 가 돼요. 그죠?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타고난 타고나는 뭐야? 아, 태어나는 거죠. 그죠? born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 수업실에서 했었죠? 자, he is a born doctor he is a born doctor 그는 타고난 의사입니다. 아마 대단하게 정말 음 환자를 잘 돌보고 그리고 상당히 기술이 있는 의사인가봐요. 그럼 he is a born doctor 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 접시다. 여기서 주어가 있고요. 비 동사가 있고요. 여기 오케이 a doctor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야? 주어, 목적어, 보호였잖아. 주어, 목적어, 보호였잖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동사를 도와서 이 동사를 도와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호 역할을 해주죠. 보호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아,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다는 거 알아주시죠. 그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호이니까 이건 뭐다, 여러분? 이 형식이라는 거 알아주시세요. 자, 다음 이 의자는 정말 편하다. 이 의자는 정말 편하다. 이 의자는 어떻대요? 이 의자는요? this chair는요? 어때요? this chair는요? 뭐하다. 어떻게 하든요? 편안한. 그렇죠? 그렇죠? 다음은 여러분? 이 의자는 이 의자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보충을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의자는 편안합니다. 라는 이 형식이 돼요. 아셨죠? 주어, 동사, 보호이. 이 형식이 됩니다. 자, 다음이요. 조금 긴장되네요. 조금 긴장되네요. 여러분, 조금 긴장된다. 조금 긴장이 된다. 자, 긴장되다 뜻이 뭐예요? 긴장되다. nervous예요. nervous. nervous. 그렇죠? 암튼 누가 긴장 타고 있어? 내가 긴장 타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긴장 타잖아. 뭐야? am. 내가 긴장 타는 거 맞죠? I am. 자, 펴서 쓸게요. 자, I am. nervous. 되겠죠, 그렇죠? nervous. 뭐예요? 내가 긴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긴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가 긴장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 조금이라는 거. 조금이라는 거. 자, 어떻게 돼? a bit. I am a bit nervous. I am a bit nervous. I am a bit nervous.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I라는 주어, 그리고 B, 동사, 그리고 nervous라는 형용사. 긴장된. 긴장된이란 뭐야?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형용사 할 수 있는 게 역할 두 개잖아. 첫 번째, 몇 번째야. 많이 해서. 첫 번째, 명사수식. 두 번째, 뭐야? 뭐야? 보호. 이게 뭐야? 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왜? 내가 주어가, 주어인 나가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 아셨죠? 자, 8번. 이건 좀 슬픈 말이죠? 진짜 내 앞날이 깜깜하면 어떡해? 네, 그죠? 앞날이 깜깜하면 안 되죠. 자, 앞날이 깜깜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 앞날은 깜깜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제 앞날이 깜깜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제 앞날은 뭐야? 제 앞날. 당연히 my future겠죠? my future. my future. 내 미래. 제 앞날. 어떻게 보인다? 보입니다. 어떻게? 깜깜하게. black. 가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내 미래가, 내 미래가 어떻게 해요? 보인대요. 어떻게? 깜깜하게. 깜깜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my future looks black.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ook은 뭐예요, 여러분? 원래 뭐뭇을 보다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쓰였어? 어떤 상태를, 감각동사라고 해요. 감각동사. 감각을 나타내는 말로써 내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그래서 내 미래. 주어. looks.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라는 뭐예요? 보호가 되겠죠. 네. my future looks black. 절대 깜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이라도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다음에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열심히 하시면요. 다음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알겠죠? 이번 기회 잘 잡으시고요. 꼭 뭔가를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워볼게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어떻게 될까?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네요. 자, 뭐예요? 모든 것.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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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요. 엉망이 되었다. 뭐예요? 원래 괜찮은 상태에서 망가진 상태잖아. 아, 뭐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럼 뭘까? 자, go라는 건 뭐예요? go crazy. 여러분, 뭐예요? 잘 보세요. crazy는 뭐예요? crazy 원래? 미친이에요. 미친. 그런데 앞에 go라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생기면서요. go crazy 하면 뭐가 돼? 미치다가 돼요. 아셨죠? 점점 미쳐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미치다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든 건 괜찮았어. 모든 건 괜찮았는데 망가지게 변화가 된 거죠. 상태 변화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 everything went. 왜요? 이건 뭐야? 고의 과거죠.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wrong. everything went wrong. everything went wrong. 아셨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보호로 써요. 이 형식이 돼요. 자, 10번. 오케이.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박빙의 경기였어요, 여러분. 박빙의 경기였어요. 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박빙의 경기였다.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박빙의 경기였다는 얘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얘기죠. 뭔가 되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이 앞서면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계속 어떻게 돼요? 같이, 같이, 같이. 맞물려가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박빙의 경기였어요. 자, it was a, 뭐가 될까? close game. 자, 볼게요. 그것은요, 뭐뭐였었습니다. 뭐뭐였었어요. 게임이었어요. 게임. 그냥 게임일 뿐이었어. 어때? close가 들어가면서 가까운 게임. 즉, 뭐야? 아까 밤에 얘기했죠? 박빙의 경기였다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뭐야? 주어가 되고, 비의 동사가 들어오면서 박빙의 경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일형식 주어, 동사예요. 즉, 동사 하나만으로도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죠? 하지만 이 형식은 어때? 주어, 동사, 보호죠. 즉, 동사 하나만으로는 이 동사 하나만으로는요. 어때요? 주어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 보호.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주격 보호라고 불러요. 왜? 주어를 보충해주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 일형식 끝났어요, 여러분. 자, 가서 복습 잘하시고요. 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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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